폐광지역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강원랜드 카지노를 긴급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순서로 도박 산업이라는 부정적인 인식 속에 각종 규제로 인해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는 강원랜드의 현실을 짚어봅니다. 정창환 기자입니다. 한국사회에서 카지노는 게임보다 도박의 이미지가 강합니다. 이 때문에 카지노는 사행산업으로 분류돼 과도한 확산 방지를 이유로 각종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영업장소와 매출액 규모부터 출입일수, 자격 제한 등 규제가 다양하고 엄격합니다. 카지노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완화 이유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강원랜드와 정부 모두 국민 정서를 이유로 들며 소극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이나 동남아 국가들의 카지노 산업 육성 계획에 맞서려면 규제 완화는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합니다. 각종 규제는 여전하고 시설 확충 등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내국인 이용객의 해외 이탈이 더욱 심해질 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나아가 폐강 지역 경제 회생에도 차질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지역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휘둘리는 강원랜드 경영진이 아닌, 중앙정부를 상대할 수 있는 전문 경영인 도입을 요구합니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내국인 카지노를 관광산업이 아닌 도박산업으로 보는 한 강원랜드의 장래는 어둡다고 전망합니다. KBS 뉴스 정창원입니다. KBS 뉴스 정창원입니다.